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친율의 핵심인 이철기 의원이 우리는 민주당에 비해 싸울 사람이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지난 총선에서 공천 배제된 몇몇 사람들을 거론한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들려온 얘기가 어떤 사람들이나 특정 부분이 공천 탈락? 아쉽다 이런 얘기야. 아니 얘기된 게 그거가 아니라니까? 내가 얘기한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해도 말하는 사람의 비유가 좀 뭐하다 그걸 가지고 본질은 쏙 빼놓고 매도해서 결국은 국회 경선을 통과하고도 출마를 못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 되느냐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세요 과연 이재명이나 정청래 같은 사람들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시대 같으면 국회의원을 하고 당대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런 걸 가지고 또 누가 또 왜곡해서 비틀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그러니까 이제 이철규 의원 얘기는 지금 민주당은 본인의 허물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저렇게 전사적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를 기자한테 했는데 그런데 기자의 질문은 이랬어요 저 해당 기자가 어떤 내부 취재를 정확히 했는지는 저도 알아봐야 되지만 특정 두 분이 공천 탈락해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철규 의원이 아쉽다고 얘기한 거 아니냐 이게 마치 한동훈 전 의원장 시절에 뭐 여론이 안 좋으니까 도태우 변호사나 장해찬 전 최고위원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에서 배제한 거 이걸 한 얘기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님 이거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장해찬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의 공천 탈락에 대해서는 사실 총선 이후에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해 드렸습니다 좀 아쉽게 됐다 싸울만한 전사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철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워낙 지금 폭주를 넘어서 거의 이재명 독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들이 커지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공천 배제, 공천 변경하는 그 결정을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읍참 마속이지 않습니까? 마속이 유능한 장수라는 것을 몰라서 제갈량이 참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중도에 특히 표심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칠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 결정에 대해서 지금 와서 결과론적으로 다시 얘기하는 것은 우리 당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그런 전사들의 역할 앞으로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운 면이 있었다 그것이 민주당 때문에 더 증폭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주현 변호사님 정리를 해보면 근데 이제 이거 왜 내 말의 본질을 왜곡하냐라는 게 이철규 의원의 얘기인데 비공개 의원청에서 이철규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만 저게 마치 또 내용 그대로 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두 사람 전사 같은 야당 위에서 잘 싸운 사람 공천에서 탈락시켰냐라는 게 총선 백서 이후에 마치 또 한동훈 책임론을 친림 쪽에서 제기한 듯한 모습도 있어서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 싸울 사람이 없는 건 맞는 얘기거든요 저쪽에 지금 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 몇 면들을 보세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상황은 지금 이렇게 뚱뚱한 고양이가 방석에 앉아가지고 쥐가 막 구멍에서 나와서 돌아다니는데도 안 잡고 치즈만 기다리는 그런 화상 같거든요 그게 제대로 싸울 줄을 모르고 뭔가 대처를 하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우물쭈물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아닌가 싶고 공천 취소 얘기를 지금 거론한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런데 당시에 장해찬 씨 같은 경우에는 공천 취소되고 난 이후의 행동은 별로 두둔할 생각이 없지만 그 공천 취소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관해서는 두구두구 논란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당시에 어떤 비례대표 순번 명단 가지고도 소속처에서 징계받은 여성이 당선권 가능한 20번 안에 명단에 끼어 있어서 나중에 바뀐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고 그런다기보다는 지금 당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임위도 단독으로 처리한 부분 싸울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석이 나왔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누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하면 한 배를 탈 것이냐 여러 가정의 시나리오를 좀 더해봤는데요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 변호사 말씀처럼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국회 사항이 정말 녹록치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project